안녕하세요. 글씨 채널 노틀다입니다. 저희 채널이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등급은 실버랑 골드 두가지인데요. 실버 등급은 1,990원이구요. 혜택은 회원님의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약간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골드 등급은 4,990원인데 회원 전용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등급이구요. 앞으로 글씨 관련 동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가입 기간별로 회원용 배지가 표시되는데 유튜브 기본 배지가 예쁘게 나와서 이걸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지는 프로필 옆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구요. 그리고 가입과 탈퇴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더 발전하는 글씨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